네, 다음 소식입니다. 김포대교 아래 설치된 수중보 근처에서 구조활동에 나섰던 소방보트가 뒤집혀서 소방관 2명이 실종됐습니다. 이 수중보는 물 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해마다 이런 전복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. 원종진 기자입니다. 한강 하류 김포대교 근처에 있는 신곡 수중보 부근에 소방보트가 뒤집어진 채 반쯤 물에 잠겨 있습니다. 오늘 낮 1시 반쯤 고무보트가 수중보에 걸려 있다는 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보트가 전복됐습니다. 뒤집힌 보트에 타고 있던 소방관 3명 중 1명은 구조됐지만 37살 오모 소방장과 신모 소방교가 실종됐습니다. 사고가 일어난 신곡 수중보 위의 김포대교입니다. 소방대원들이 타고 있던 보트가 뒤집어져 있고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. 소방구조보트가 고무보트를 확인하려고 수중보로 접근하다가 보 근처에 생긴 급류에 휩쓸려 뒤집힌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. 보에 걸려 있다던 고무보트는 떠내려온 폐보트로 확인됐습니다. 수중보는 물 위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솟아 있는 구조물만 보일 뿐 수면 아래 강물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벽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. 신곡 수중보는 염수 피해를 막기 위해 1988년 설치됐습니다. 하지만 물리적으로 배가 건널 수 없는 구조여서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. 지난해에는 레저용 보트가 보에 걸려 뒤집히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3명이 던쳤습니다. 2년 전에도 보트 전복으로 1명이 숨졌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